이번 시간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뭔데? 뭔 또 자극적? 뭐 남녀? 여자 이야기거든요. 두 번 결혼하게 되는 여자의 사주, 그리고 특징.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주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생일달에 태어나고 2월 생일이라든지 정월 생일이라든지 4월 생일이라든지 12월 생일이 보편적으로 2부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또 내 사주에 일찍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늦게 결혼한 사람이 있고 늦게 결혼해야지 되는데 일찍 결혼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늦게 결혼해야지 잘 산대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상하게 1부 종사 안 되고 그러려니까 이제 사람을 만날 적엔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100년을 못 사는 거야. 나하고 연이 안 되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이라는 건 성격상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거든. 그래서 돌다리도 두둑하면서 사람을 새겨야지 되는데 근본이 있고 시본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아. 근데 대부분 내가 안타깝게 이런 말을 하면 참 조심스러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스러운 말인데 부모 덕이 없어서 부모를 일찍이라서 고아로 혼자 사는 사람들 남매나 형제끼리 살던 사람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이 시대식간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가 배운 게 뭐가 있어. 부모 그늘에서 안 자랐으니까 그것도 부모 그늘에서 안 자라서 서운하고 서러운데 그래서 완전히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무시당하고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살림을 살다 보면 두류는 좋은데 시댁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러다 보면 무시를 안 해도 자기 간에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못 살고 뛰쳐나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헌신적으로 외롭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주위에서 그걸 알아주질 않거든. 이 사람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백년회로 갔다가 살고 싶어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1부 종사하고 2부 종사하고 이제 나중에는 혼자 애 있으면 애들하고 혼자 그냥 그러고 살고 그러니까 불쌍한 생을 산다고 봐야지 되겠지. 근데 내가 비리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아로 자라서 왔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열 사람을 봤을 적에는 한 일곱 사람이 반 이상이 지금 많이 무시를 당하고 살더라고. 우리 같으면 만일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면 더 불쌍해서 내가 부모가 되어줄 수가 있잖아. 그런 반면에 또 왜 부모들이 시부모들이 왜 싫어하겠어요 왜 시부모들만 나쁘게 와요 이러는데 또 부모 밑에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일방통행이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또. 이것도 고쳐야지 되는데 그쪽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딪쳐서 그래 너는 부모가 없으니까 너는 그렇지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2부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부모하고 부모 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필히 내가 왜 말 같지 않으면 엉뚱한 말이 돌아간다 하는데 이것은 서로가 인내력을 가지고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보필을 하고 이러면 백년회로 갈 수가 있어. 내가 그러지를 못해. 그리고 또 실증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있어. 여자가. 그러면 아무리 남편이 잘한다 해도 내가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야. 대리만족이랄 때 대리만족이 없거든. 그 다음 백년회로 못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내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 또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 가물을 받는 사람들은 학문대 정착을 못하는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만일에 센 출력이 맞나 가물이 있는 사람을 눌러놓고 그럼 또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만날 즉에는 그런 사람하고 또 만나는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지. 그럼 그때는 사는 거야 둘이. 왜 얻어맞아도 사는 거? 그 사람 팔자가 맞고 살아야지 되는 팔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 몰라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랑한테 맞고 살면서도 도망 못 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팔자야. 탁월한 팔자야. 탁월한 팔자야. 우리들한테는 맞고 못 살잖아. 때리고도 못 살고 맞고도 못 살고 서로 내가 부부가 되면 서로가 존충을 하고 살아야지. 지금 그러질 않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부종 사이가 많이 갔다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 실패를 보면 두 번은 못 보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더 붙어서 살려고 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실패를 하고 힘든 고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는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잘 맞춰서 살려고 내가 죽여서 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보는 남자분들이 아 그래도 야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 해갖고 그 사람을 보도만 안아서 사랑을 베풀어 갖고 가정을 꾸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첫 번 이혼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또 이혼해야지 그런 마음은 절대 안 갔습니다. 그 사랑의 두 번째 결실이 깨질까 봐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면 자살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야. 이겨내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가 무조건 불같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서로가 서로를 갖다 같이 존중을 해가면서 사랑을 보듬어 가면서 그 사람의 충분한 자기를 알고 그래갖고 살아갖고 둘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금세 좋다고 해서 금세 우리 갔다 소탄지 걸고 살자. 살다가 또 안 살고 이런 삶의 생활을 하지 말고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하게 달려 있거든.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춰서 서로가 둘이 꼭 필요한 거를 다시 대세금 해서 같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2부 종사하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팔자가 다 2부 종사는 아니거든. 1부 종사할 수 있고 2부 종사해서 멈출 수가 있는데 3부 4부 종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아유 2부 종사 못해. 그러면 아유 그냥 애인은 새기고 두 대에 소탄지는 제발 걸지 마라. 애들 보기에도 쪽팔리잖아. 그건 왜 그러냐. 정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그러거든. 금세 갔다가 사람 만나서 소탄지 걸고 있다가 대가 약하니까 그러겠지. 그러다가 얼마에다가 또 헤어져. 그러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 이러다 보면 애들한테 뭐가 되겠어. 하물며 우리 아빠는 몇 개야 이래.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뭐를 보고 배우겠어. 배울 게 없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이 팔자련이 하지만 내 팔자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팔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내 밖으로 남한테 뺏기지 말고 나는 날 뿐이지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 여러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내가 주장이 뚜렷해갖고 뭐 남편이나 뭐 이렇게 남편들한테 얽매해서 살지 말고 내가 여자로서 남편한테 내 절을 충분히 해주고 남편한테 큰소리 쳐도 쳐야지 되는데 내 절 안 해주고 어떻게 큰소리를 쳐. 밥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밥 안 해주고 빵조각이나 먹고 가라고 그것도 안 해줘갖고 네가 먹고 가 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소방 맞는 거지. 여자의 도리는 지키고서 사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파심에서 이런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도 내가 밖에 달려 있거든. 나 지질이 복 없다고 하지 말고 그 복을 내가 고정관념을 깨우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잘하면 애들이 또 그 본을 받아서 부모한테 더 헤어지지 않게끔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 각자 주위들이 강해서 이러거든. 한 발자국만 내가 그거를 욕심 없이 자꾸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갖다가 훌륭하게 살 수가 있어. 연애할 때가 틀리지. 결혼할 때에는 연애할 때에는 이 사람 내막을 진짜 몰라.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내 사람이다 하니까 뭐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서 왜 이래.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 그게 믿는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생얼굴로 남편을 대하지 마라. 생얼굴? 응. 기왕이면 여자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그냥 조금 뽀얗게 하고 남편 가는 거 아 여보 잘 다녀 자기야 잘 갔다 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죽겠어. 집에 얼렁 들어가고 싶을 거 아냐. 근데 남편이 나가든 말든 지저분하게 집안 지우지도 않고 깨져 자고 있으면 정이 가겠어? 집에 들어오겠어? 들어오기가 싫어 바깥으로 걷돌아. 그러다 보면 딴 마음을 먹어.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그게 바로. 내가 할뜰이를 하고 큰소리 치고 신랑을 혀 잡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애들한테도 나는 그렇게 아낀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욕하겠지. 내가 욕을 먹어도 좋아. 그게 맞는 거야. 내가 사랑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의 나의 비법이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거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인생 뭐 있어? 뭐 아니면 둬야? 재밌게 살아야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열심히 어버이날에 뭐 어린이날에 좋은 행사가 많잖아요.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